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요 아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와 여기 불빛도 예쁘고요 올해는 사장님 대박 나세요 여기를 하루 빌려서 자야 되겠네 그럴게요 번호키를 달아 놓으세요 번호키를 번호키만 주세요 번호키 아니 밤이라 얼어서 괜찮아 응 아까 낮에는 질퍽거리더니 낮에는 엄청나게 질퍽거리더니 밤이 낮다 우리 정예빈양 여기 좀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예 수현양 우리 이사장님 동영상 찍어요 지금 사진은 밤에 잘 안 나와요 오 그렇구나 그쵸 안녕 옥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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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오세요 이 집 얼마에 팔아요 이 집 이 집 얼마에 팔아요 3억 5천에 팔아요 3억 5천에 팔아요 땅까지 네 저렴하네 아니 지금 저렴한 거지 지금 이게 비싸요 지금 이게 비싸요 아유 3억 5천 네 이러니 대박 안 날 수가 없어 그러게 불이 활활 연천봉에 기를 받아서 대룡산을 정기를 받아서 올해 대박 나세요 Cottage 예쓸마을 와우 와우 Solo 와우 와우 와우